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소방에서 응급처착개론을 수업하고 있는 임재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9급 합격을 완성하는 파이널 문제풀이 우리 어떻게 갈 건지 앞으로 12월부터 따지면 한 120일, 115일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지, 내년에 당근복을 입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거의 기본서는 다 회독하셨을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좋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는 3월 30일 정도가 시험 일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한 120일 타임 테이블을 짰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12월부터 3월까지 어떤 커리큐럼을 갈 거고 그 다음에 1월, 2월에는 어떤 것들을 할 거고 3월 마지막 파이널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1월, 2월에는 저희가 진단고사라는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저희는 합품 모의고사를 지금 5번 봤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 문제를 내가 어느 정도 풀었다, 어느 정도 난이도에 있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진단고사를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달 이제 거의 한 100일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풀이 학습 적용하셔야 돼요. 이제는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두 개를 병행하셔서 가셔야 되는데 기본서 단단하게 가져가시면서 문제풀이 하시고 이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역으로 기본서의 내용을 찾아가시면서 복습하시고 반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거고요. 기출문제 분석 우리가 이론에 대한 것들 문제로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문제의 유형이라는 걸 조금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지난 시간, 지난 시험에 이렇게 나왔던 포인트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여러 가지 문제의 유형을 좀 경험할 수 있는 기출분석을 같이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월 초에는 저희가 진단고사라고 해서 2회분의 모의고사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난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이 정도의 문제를 어느 정도로 풀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하시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두 번의 모의고사를 연달아서 보고 내가 오답노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더 중점적으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일단은 진단고사를 두 번 1월 초에 볼 예정이고요. 12월에 저희는 요약집이 끝나고 나면 저랑은 이론을 약 3번 정도 해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응급처치학 개론이 경체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랑 현장 지식이랑 시험적 지식이 짬뽕되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제가 해독해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기본 이론에서 한 번 같이 해독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유형 분석에서 같이 해독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약집으로 3번 해독을 먼저 해드렸으니까 지금 내가 3번 정도 해독한 이 시점에 내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 어느 정도의 문제를 푸는지 나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잘 풀고 어떤 유형의 문제에서 무너지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에 따라서 오답노트 만드는 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답노트 틀린 거 가져가셔야 되는지 내 걸로 완벽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 진단고사 1월 초에 PDF로 제가 제공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배포해드릴 거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계속 돌려서 풀어보세요. 이 기본 이론에 있었던 하품호의고사도 한 달 뒤에 다시 풀어보면 개념 자체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달 전에 풀었던 거 혹은 열흘 전에 풀었던 거 기간을 정해서 다시 반복해서 풀어보실 때 전에 틀렸던 것들이 운으로 맞았을 경우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진짜 완벽히 내 거가 됐는지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진단고사가 끝나면 아마 기본서를 다시 회독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단고사의 난이도는 제가 굉장히 높게 낼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메가에서 모의고사 보면 굉장히 많이 썰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를 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형도 볼 수 있고 문제의 난이도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되게 무너질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내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보시고 지금 내가 이 정도의 학습량으로는 충분하겠다. 혹은 내가 이 정도의 학습량으로는 모자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본인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 2월에는 저희 이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제가 왜 문제풀이를 빨리 안 들어가냐면 제가 공부했을 때를 찬찬히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론을 열심히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되게 좌절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데 이 문제를 풀다가 기본서로 가고 풀다가 기본서로 가고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한 번 더 회독하신 다음에 이론이 조금 더 나한테 완전히 내 거가 되었을 때 문제를 풀면 문제풀이 속도가 확실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문제를 계속 풀어나갈 거기 때문에 저희는 1월 중에 이 엔제 문제풀이를 오픈을 할 거고요. 그거 보기 전에 진단고사 보고 그러면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기본서 회독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문제를 풀면 훨씬 효율적으로 문제가 빠르게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는 한 천재 정도 문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제가 법령 문제 같이 넣어드렸으니까 법령 복습 계속 해드릴 거거든요. OX 계속 볼 거고 할 거니까 그런 것들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수업 커리만 따라오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게끔 여러 번 복습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저희는 여기에서 일단은 개강은 한 18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첫 주에 진단모의고사 2회 보고 그 한 주는 제가 여러분들 회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거예요. 그때 회독을 하시고 18일 정도에 저희가 나오는 문제집으로 문제를 좀 빠르게 첫 문제 정도를 풀어볼 거고요. 저는 작년에 냈던 문제는 안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문제풀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있는 문제를 활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에 문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 문제들은 안 썼고요. 그래서 혹시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년 문제집들, 혹시 제시생이신 분들은 작년 문제집들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안 쓰고 저희가 거의 천재 정도의 문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집중해서 풀어볼 수 있는 것들 상수통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계산 문제로 빼서 따로 계산만 해볼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그런 것들 따로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2, 3월에는 이제 마지막 거의 이제 파이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동영을 9회 내지는 10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커리를 저희가 짜고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9번 정도 모의고사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험 일정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주 3회 하루 보고 다음날 OX하고 하루 보고 다음날 오답노트하고 저랑 OX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마지막 3월 한 달은 문제만 계속 푸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9개 정도 세트를 보고 있을 거고요. 사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기본서 계속 반복해 가시면서 모르는 거 진짜 완벽히 내 거가 될 때까지 가지고 계셔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동영 모의고사까지 저희는 이거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그 OMR 여러분들 시험에 봤던 OMR 아마 가시면 보실 수 있는 OMR 카드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그걸 가지고 OMR을 보실 거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OMR 카드를 봤을 때 이거 익숙한 OMR 카드니까 되게 체크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까지 이제 3월 달까지 알차게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100점 맞으셨던 친구분이 답글을 올려주셨어요. 1번부터 40번까지 사실 제가 적중률이 작년에 100%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올해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만큼 못하면 어떡하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유형을 다 보시고 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문제직 구성해드릴 거고 지금 추세에 맞게 그림 문제 많이 넣어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언제든 사진만 보고 환자만 보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복습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은 둘러보고 갔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제집 동영 모의고사 구성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시면 되냐면 기본서 꼼꼼히 회독하시고 법령집 꼼꼼히 매일 10조씩 읽으신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 푸실 때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저희 쪽에서만 나왔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풀어보실 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릴 거라서 걱정하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저랑 약속해 주셔야 되는 건 기본서 꼼꼼히 회독하는 거 매일매일 일정량을 정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양만큼의 기본서를 매일매일 회독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안 한 다음에 문제로 들어오시면 이게 빵꾸가 나는 게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약속하실 거는 기본서에도 꼼꼼히 하고 오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10조씩 우리 법령 읽기로 한 거 약속 꼭 잘 지켜오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102조 정도의 문항이 있는데 걔네들을 나눠보면 한 열흘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10조씩 읽으면 그러면 한 달이면 세 번씩 회독하시는 거예요. 한 두 시간 정도 투자하시고 얘는 매일매일 꼭 하셔야 되는 거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사실 내년에는 당근복 입고 저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겨울이 가지 않고는 봄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되게 오랜만에 찾아온 겨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파가 굉장히 춥고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이걸 잘 견뎌내면 이제 당근복을 입을 수 있는 따뜻한 봄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거든요. 겨울이 지나지 않고는 절대 봄이 올 수 없으니까 이 고난을 여러분들이 잘 제일 효율적으로 겪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잘 찾으셔서 우리 내년에는 이게 진짜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당근복 입고 같이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하고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공부 힘들겠지만 힘내서 하세요. 화이팅입니다.